야 패스 싫어하냐 지금 반다이크야 반다이크야 패스 싫어하냐? 자 카운터 시도 스루패스합니다 오오 빠졌냐 이게 마이야야야야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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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인마 오 겨우와 발로 걷어내는 거 봤어요? 우와 이런 것도 있어? 멋있다 멋있다 실축 같아 실축 같아 대박 대박 아이 나 교체해야 돼 교체 우와 이런 이런 걷어내기 처음 봤는데 위닝하면서? 자 루맨이게 합니다 루맨이게 자 음바패 가도록 하죠 자 싸울갑니다 가보도록 하죠 공수 레벨은 만당 남은 시간은 10분 과연 노그린 외톨이를 아시네요 외톨이 나 애기때 아빠가 많이 불렀어요